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완현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곳은요 지하실력구호선 봉운사 여기 되겠습니다. 오늘이 개천절이자 제21회 국제평화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여기 지금 정확한 위치는요 카메라를 왼쪽으로 돌려보면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네 삼성 일동주민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쪽에 저 지금 이제 마라톤 대회가 시작이 되고요. 5km 10km 하프 풀코스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이쪽에 출발을 해서 지금 양재 시민의 숲 영동 1교까지 가서 반환을 해서 돌아와서 다시 이제 그 단천합수부를 통과해서 저 여수대로까지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그 풀코스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변에 보이시나요? 열기가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여기가요 국제마라톤 대회라서 그런지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그 주체가 강남구청하고 미8군이 아마 그 주체를 하는 것 같고요. 이쪽에 지금 이제 미8군 네 군인들이 네 마라톤 복장을 하고서 이렇게 나와있는 모습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어 여기 지금 제가 숟가락 가리키는 이 표시가 여기가 지금 다 외국인들이 그 되겠습니다. 네 하프도 있고 5km 풀코스 다 여러분들 이 외국인들이 아마 뛰는 것 같고요. 네 정말 이거 국제마라톤 대회답게 외국인들이 참여를 지금 많이 하는군요. 네 팝콘도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이체롭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이쪽에 있는 그 마라톤 대회장이 다른 데랑 좀 다른 곳이 있네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바 같이 여기 지금 식군 판매소가 있어요. 식군 판매에 4천원 하는군요. 강남글로벌 명장 셰프 음식축제라고 좀 되어있고요. 제가 약간 좀 왼쪽으로 이동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어우 지금 인파가요. 너무 많습니다. 네 이쪽에 지금 보니까요. 첫 번째 참막에 있는 것은 수제 햄버거를 그런 판매를 하는 곳이군요. 네 두 번째는요. 서울 강남도 럭셰리 컬렉션 호텔에서 네 호텔에서 정말 호텔 식사를 제공을 하는 것 같고요. 이쪽에도 지금 보니까 노브텔 엠베스트 네 서울 강남에서 식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다 모든 곳이다. 4천원 정말 저렴하네요. 자 이쪽도 지금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게 뭘까요. 삼성동 호신각 네 즉석 요리 전문점이라고 좀 되어있고요. 정말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쪽에 지금 이제 그 이마스시 오 지금 뭐 폐도 이렇게 지금 이제 판매를 하고요. 한우 수육과 만두 삼성 아 삼원 가던 야 정말 어우 저쪽에 벌써 연기가 나는데요. 저희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그 가까이 한번 가보면요. 어우 숯불갈비라고 좀 되어있고요. 그 옆에서 아 연기가 막 나는데 아 지금 뭘까요. 아 이게 지금 야키니큐큐 라고 되어있네요. 어 스타일의 소고기 고치가 되어있군요. 네 지금 이제 식사를 하고 오시지 않으신 분들 아 이 이제 아 요것들을 이제 맛있게 드시는 그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마라톤 열기가 지금 대단하고요. 지금 그 왼쪽 편에는 그 테이핑을 하기 위해서 아 줄을 서 있는 분들의 그러한 그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풍선들도 상당히 화려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왼쪽 편에는 여기서 무슨 줄일까요. 이게 아 뭐 화장실을 아 기다리는 아마 그런 그 네 줄임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이렇게 와서 아 마라톤 어떤 분들은 등에 보니까요. 주자 불로 네 달리는 사람들은 늙지 않는다 라는 그런 그 뜻일 것 같고요. 날이 약간 좀 쌀쌀하기 때문에 비닐로 이렇게 이제 보은을 하시는 아 그런 분들의 모습도 지금 보겠습니다. 실제 그 달리는 모습도 상당히 좀 그 좋지만은 이렇게 그 달리기 전에 여러가지 이렇게 풍경을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 아 상당히 또 흥미진진한 아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지금 보니까요. 연두색으로 지금 그 단체로 이렇게 그 마라톤을 준비 아 하시는 아 이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좀 보이시네요. 네 목운동 이렇게 미리 이제 그 준비운동을 하시고 마라톤을 아 뛰는 아 그런 그 모습을 좀 있으면 아마 보실 수 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말 그 활기차고 이 정말 그 맑은 하늘 네 정말 보이시나요. 저 맑은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그 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아 정말 대단한 아 그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쭉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성 바라톤 추진위원장님 서명호 국회의원님 박수빈 국회의원님 거동균 국회의원님 김덕분 의정부 시장님 이용희 구희회 의장님 김길령 시위원장님 김영기 시위원님 강대성 서울시체회장님 이속규 신한은행 지원자님 박찬지 장애인체육회 수석부의장님 김성배 강남구체육회 수석부의장님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있으면 이제 출발을 하게 될 텐데요 정말 대단한 열기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지금 이제 풀코스를 뛰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풍선도 아주 예쁘고요 네 좀 이따가 다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좀 어지럽거나 심장이 좀 답답하고 평상에 평상시세 건강 이상이 온다 싶으면 내 컨디션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레이스를 중단하고 4 4 3 2 2 1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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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인천기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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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놔두시고 지금 달리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탄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여러분들이 앞쪽에 보이시는 종합운동장하고 야구장이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잠시 오른쪽으로 돌려보면요 달리는 분들 활기찬 모습이 여러분들 보이시죠? 맑은 가을 하늘 아래서 이렇게 달리시는 분들 정말 건강하신 분들이라 생각을 하시고요 용기 또한 아주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의 도전을 다시 한번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안전한 레이스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모두 다 화이팅 지금 어린이들 뛰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나와있는 곳이 청담 2교 아래쪽입니다. 오른쪽이 탄천이 흐르고 있고요 좌측에 앞쪽에가 한강이 흐르는 합수부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보행로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레이스 하시는 분들의 모습 정말 건강하게 보입니다. 아래쪽에는 물 위쪽에는 하늘이 이렇게 있고 하늘과 물 사이에서 네 건강한 레이스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은 지금 보니까 5km 구간에 자 1등이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어. 멋있어. 2600명 우리 단상 위에서 우리 단상 위에서 단상 위에서 단상 위에서 단상 위에서 단상 위에서 어디야 어디야 우리 입구에 들어오는데도 어떻게 이런 여기 여기 단상 위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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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여기 여기 안 돼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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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민수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쫄깃깃깃한데 민수야! 민수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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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다 우리 아들! 멋있다! 잘했다! 와우 짱이야 짱이야! 이야 정말 멋있다! 이야 자 이렇게 제21회 국제평화마라톤 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기뻐가는 가을!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